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우리 가게 종업원보다 주인인 내가 가져가는 돈이 훨씬 더 적다 요즘 자영업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더니만 코로나 때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때 보복소비라 해서 좀 반짝하더니만 다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한해 평균 매출은 2억 2천5백만원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월세 인건비 또 원자재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233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는 노동 강도에 비춰보면 이는 정말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인 것입니다 노동자 보호법은 그렇게 많은데 자영업자 보호법은 왜 없냐 이런 어느 자영업자의 외침이 가슴을 후비입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눈물 훔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되살아나도록 또는 자영업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예비되도록 정말 민생에 박차를 가야 할 때입니다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특별법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때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